그럼 소민이는 강훈이가 어딜 가느냐는 거 같지? 강훈 씨 무조건 데려오고 싶은데 이제 소민이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형, 소민이 우리가 뽑을게 그러면 좋지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강훈! 오케이! 오케이! 소민아, 또 저리로 가시죠 소민이 일로 와 나? 나 뽑히면서 여기 서보자 형, 나 안 뽑혔어? 나 여기 안 뽑혔어 아직 안 뽑혔어 구독, 좋아요, 알림이 가자! 다음은 우리 강훈 씨입니다 이야, 잘생겼다 아니, 근데 잘생겼다 진짜 훈남이다 내가 이러니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짜 훈남이야 잘생겼어 누나들이 되게 좋아하는 멍멍이상이다, 멍멍이상 아, 진짜... 좋겠다 약간 무너진 구석이 단 한 개도 없네 아니, 아닙니다 진짜 온통 무너진 구석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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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통 무너진 구석이 우당탕탕 온통 우당탕탕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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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디 하나 있을 거야, 몸 전체도 어디 아쉬운데 키도 큰데? 근데 얼굴은 되게 귀여운데 키도 크고 피지콘이 좋아 아, 근데 이게 약간 잘생겼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잘생기 내가 제일 열받는 스타일이에요 귀여운데 큰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귀여운데 큰 사람들이잖아 소민이 지금 봤죠? 아유... 소민이...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어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있으세요 아유... 나이가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33살 진짜? 저 33살 어? 진짜로? 네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기왕을 봤습니다 나이가 어리지 않구나 나이에, 나이에 화색이 도네요 서른세, 스물세 말고 다네, 나이가 좀 있네요 네 나이가 좀 있네요 아니, 주소 보셨으니까 주인 두 분이서 원하시는 하숙생을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나를 뽑아라 난 장훈성인이다 나는 덱수다 저쪽 우선권을 많이 줄게요 선점하게 해줄게요 난 키스왕 나 진짜 뽑고 싶었는데 누구를요? 세찬이요? 어, 근데 왜요? 어... 어... 아니, 그쪽이랑 키스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이랑 키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매력을 쓰는 거지 이거 썼다고 그쪽이랑 키스하는 게 아니야 근데 아무 세게도 야, 아무 세게도 야, 아무 세게도 야, 기억 잘하게 생기지는 않은데 가려해 가려해 이빨 엄청 부실 것 같은데, 주시 아니, 왜? 진짜 그런 장점을 쓴 거야, 너 이빨 엄청 부실 것 같아 이건 이겨주세요 아, 그러면 어, 누구야? 양덱스? 하하우 선배님 오! 하하우 선배님 오! 야! 난 장훈호인이다 왜? 킥허브이고 싶었구나 주시가 쓴 게 없는데 소개가 마음에 들었나 봐 저도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럼 저는 저 덱수를 뽑고 아, 야! 덱수 지효 선배님 오! 오! 점치요! 영해지고 싶구나 역시! 돋보이고 싶었구나 아, 저 잘생긴 친구도 괜찮긴 한데 사실은 아, 그러면 또 여기가 강훈이 데려가요 강훈이 데려가요 지금 소민이는 강훈이가 어디 가는 이런 거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강훈 씨 무조건 데려오고 싶은데 이제 소민이가 있어가지고 아... 아니면 형, 소민이 우리가 뽑을게 아, 그러면 좋지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강훈! 오케이! 오케이! 미리 오시오! 아, 근데... 어, 손도 커, 손도 커 미리 오시오! 아, 근데... 어, 손도 커, 손도 커 야, 이제 에이스들만 남았네 강훈이 좋겠다, 잘생겨가지고 아니, 아니면... 야, 안 퍼피네 누구야? 세, 소민아 또 저기로 가시오 소민이 일로 와 세, 소민아 또 저기로 가시오 소민이 일로 와 나? 나 퍼피네 여기 서보자 형, 나 안 뽑혔어? 아니, 아직 야, 우리... 우리 또 예은 씨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예은이 형이 또 뽑아야 돼요 와, 에이스만... 왜, 왜 맨날 이런 거 짜요, 오빠 이렇게 안 짜, 안 짜 아니, 왜 나는... 야, 아직도 안 뽑았어 야, 너 보여 여자가 한 명 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니, 네가 언제까지 여자야 여기 있잖아, 형 어쨌든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나아, 형, 어때? 나중에 한 게 이기다 아니, 근데 나 진짜, 나 중간에 그래 이거 왜 한 거야? 전소민이 왜 이걸 써가지고 강훈이한테 써 전소민이 왜 이걸 써가지고 강훈이한테 써 이걸 써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걸 써서 이현아 네 기억력이 안 좋은 것도 재밌잖아 뭐야? 아니, 이걸 왜 이걸 준 거야? 이렇게 해? 왜 그런 거야? 꼬시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제 그냥 줄 수 있어요 강훈아, 이거 뭐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나 정모가 보는 게 더 웃겨. 언제 봤어요? 전소민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데 우리 다 보고 있는데. 소민이는 뭐 했니? 저는 요새 롤을 배우고 있습니다. 롤? 이게 소민이가. 너 누구 생겼구나.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남친이야. 남친이 아니면 아니야. 백포야 백포. 너네 둘 얘기를 듣고 배운 거. 왜? 너네 둘 얘기를 듣고 배운 거. 왜? 솔직히 말하면 둘이. 오늘 둘이 하거든. 롤 얘기라고 하느라고. 아니. 하고 싶어. 내가 소민이랑 통화. 진창맹 기다려라. 기다려. 감스트 기다려라. 공중파가 간다. 소민이랑 통화하다가 얘기를 했어. 내려라. 소민이랑 통화하다가. 제 친구랑 롤을 배우기로 했어. 왜 왜? 이거 남자친구 아닌가? 롤을 왜 배워 그랬더니. 하하라 오빠랑 세찬이가 롤 얘기를 하길래. 그 얘기에 끼고 싶어. 아니 뭐야. 진짜 소민 놀이다. 대단하다. 우리 롤 안 해. 대단해. 야 우리 윷놀이야 윷놀이 하잖아. 윷놀이. 야 우리 만나서 하기로 했잖아. 윷놀이 하기로 했잖아. 야 윷놀이 하기로 했잖아. 야 윷놀이 하기로 했잖아. 어 맞아 맞아. 우리 이번 주에 좀 바꾸니까 다음 주에 하자. 그 톡방에서 얘기하자 톡방에서. 아 야 진짜 전소년이 왜 잘하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너무 무섭다. 야 무섭다. 롤을 배우는데. 어디까지 쫓아는 거야. 같이 하자. 같이 하고 싶어. 하자 하자 하자. 가훈아. 야 안녕하세요. 야 헐렁이 왔다 헐렁이. 가훈아. 어 그래 가훈아. 야 역시. 야 너 롤하지. 진짜. 너 롤 해 안 해. 안 합니다. 너 롤 안 해. 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나 롤 해. 나 롤 해. 나 롤 해. 나 롤 해. 아니 같이 같이 우리 너 원딜하고 나 서포트하고 못 가면 되는데. 나 해. 같이. 나 해. 세호 롤 해. 아 롤 해요. 오늘부터 시작할 거야. 아 근데 강훈이가 진짜. 평소 소민 씨가 밥 한번 먹자 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소민 씨의 바람대로 레이스가 끝난 뒤 게스트 1인 멤버 1인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벌칙이네. 아니요. 상위에서. 아 벌칙 아니야? 아니 벌칙이라니. 벌칙 아니야. 아니 벌칙이라니. 아 벌칙 아니야. 나 당연히 벌칙인 줄 알았어. 나 고개 떨궜어. 나도. 벌칙은 뭐예요. 벌칙은 뭐예요. 아 벌칙은 그거네. 소민이랑 밥 먹지 못하고 집에 가는 거. 아 진짜. 그거야 아쉽게 집에 가는 거. 그러면 카메라를 6시간 정도 켜줄 거라고 해요. 6시간? 제발. 카메라 없으면 다 갈 거 같아. 계속 켜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켜놓을 거죠. 다 드실 때까지. 우리가 오히려 말해야 될 게 소민이랑 밥 먹는 건 너무 좋은데. 아 좋죠. 퇴근을 안 하고. 그렇지. 소민이랑 밥 먹는 거 너무 좋지. 소민이랑 밥 먹는 건 좋아요. 퇴근이 더 좋다는 얘기. 너랑 밥 먹는 거 좋아. 아 소민이랑 밥 먹는 거 좋아.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전소민 씨가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우와. 세 개의 통이 있어요. 각자 획득한 빈 러닝볼에 원하는 거를 적으셔서 넣으시면 되고 최종에서 전소민 씨가 러닝볼을 뽑아서 소민이가 누구 누구와 무엇을 먹는다 문장을 완성하실 거예요. 문장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를 간단하게 쓰면 되네. 간단하게. 라면 하나 뭐 이러면 되잖아. 아니에요 오빠. 무슨 코스 얘기하면. 그렇지. 온화카세 얘기하면 두세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핫도그 핫도그. 삼각김밥. 핫도그 하나 먹고 간다. 촬영 끝나고 지나가는 시민에게 욕을 먹는다. 시민에게. 시민에게. 나이스다. 오늘 간편한 음식 다 금지해요. 나 후니를 이뤄줄게. 아니요. 제가 물갈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멤버 이름이 많이 들어가서. 아니요 진짜. 그러겠네. 이거 우디 오늘 이거 들어갔어요? 들어갔지. 내가 내가 조용히. 내가 오늘 강훈이 밀어줄게. 강훈이 밀어줄게 했는데 갑자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지금 물갈이를 심하게 해가지고. 설사해? 아니. 야 근데 물갈이를 외국에서 왜 여기 왔어. 아니 그렇게 갔다 오니까 안 좋아져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이 특집은 진짜 우리를 위한. 뭐라 그럴까. 오아시스? 축제. 잔치. 그런 느낌이에요 형. 잔치 좋다. 좋은 표현이다 형. 네 표현이 좋았다. 이거 기획 자체가. 제작진이 나를 놀리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형. 저 제작진 아까 소통하는 걸 들었는데. 종서가 그 얘기 하더라고 형이 형한테. 그 이따가 그 벌칙차에다가 카메라 같이 할게. 얘기해달라고. 벌칙차라고. 종서가 실수하는 거야. 벌칙차라고 했어?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는 아유 축제지.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게스트. 런닝볼은. 네. 강훈 씨 11개. 조세호 씨 10개 들어가 있어요. 박빙이다 박빙이다 박빙이다. 좋겠다. 박빙이다 박빙. 강훈이 11개나 들어갔어? 세호 오빠 왜 이렇게 많아. 둘만의 대결이니까. 런닝. 나 원하는 조합이 몇 있어요. 어. 예를 들어. 강훈. 그리고 하 오빠 나. 이렇게나. 좋다. 강훈 나. 세차. 이렇게나. 강훈은 계속 들어갑니다. 강훈. 지원이 나. 이렇게나. 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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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호 소민. 재석이나 세호 소민. 석진이나. 아 무늬팀인지 알겠다. 세호 소민. 종국 형은. 종국 형은. 종국 오빠. 다 빠진 거 아래? 종국 형은. 서운하다. 서운해. 서운해. 서운한데 왜 이렇게 얼굴을 하자고 있냐. 야 근데 여기 청라가 진짜. 와 여기. 여기가 청라 많네. 청라가. 오빠. 정국 오빠. 정국 오빠. 강훈이 좀 뜯어줘요. 오빠. 어. 세 번이래요. 세 번 다 목숨. 그렇네. 없애주세요. 그래 그래. 강훈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지우 선배님이랑 석진 선배님이랑. 어디야 나. 어디야 나. 너 죽어도 안 뜯을 거야 내가. 이렇게. 잠깐만 이게. 뜯기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뜯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 소민이가 너 뜯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아 진짜. 안 뜯다. 어. 어. 뭐 찾았어요. 아니 알 찾고 있으니 알. 아 안 보이네. 재석 오빠. 재석 오빠 웬만하면 새 오빠 뜯지 마요. 석진이가 저기 있어. 석진이 오빠도 뜯지 마요. 석진이 오빠도 뜯지 마요. 아니 저. 아니 소민 씨 이렇게. 아니야 제발 좀 뜯지 좀 마요. 아니 이름표 뜯으라고 그러는데 이름표 뜯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요. 석진이 오빠랑 하아 오빠 뜯지 마요. 둘은 뜯지 말라고요. 네. 강훈이를 뜯어요. 강훈이를 뜯어요. 강훈이를 뜯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 명령 어기면 내가 알에 오빠 이름 써요. 아 강훈이를 뜯더라고요. 당장 뜯어요 지금 가서 강훈이. 세 번 다 뜯어야 해요. 그게 우리 팀의 미션이에요 오늘. 정보 오빠 때도 지금 오더 내렸어요. 아 강훈이는 진짜 안 뜯어야지. 왜 좋은 일 안 뛰어. 빨리 강훈이 뛰어. 오빠 출동. 누구. 아 강훈이. 빨리 출동.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강훈이. 출동 얼른. 강훈이 왜. 오빠 얼른 출동 왜 안 뛰어. 빨리 뛰어. 저는 세우 형님만 저 노리는 거 같아요. 출동. 고마워 껍질이 오빠랑. 잠깐만요. 출동. 고마워 껍질이 오빠랑. 잠깐만요. 강훈이. 왜 강훈이 안 뛰어 다 빨리. 아니 강훈이가 됐어. 됐어. 일단 이거 들어와. 아니 종국이 오빠 계속 막 아 이러기만 하고 안 뛰어. 아니야. 강훈이. 으아악. 뛰어버리겠다. 강훈이 뛰겠다. 얄미워. 종국이 오빠 너무 얄미워. 왜 눈이 많어. 강훈아. 네. 개석구나. 너 가만 안 둔다 이 녀석. 지금부터 2023 소민이의 선택. 레이스의 피날레. 전소민 씨의 최종 선택을 진행하겠습니다. 소민 씨 많이 섞어요. 자. 멤버의 런닝볼을 뽑아주세요. 내가 뭐 소민이하고 먹으면. 영광이지. 영광이야. 인간적으로 뽑힌 사람은 와. 뽑히자. 리액션 잘해. 뽑힌 사람은 와야. 와. 소민이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리액션 잘해. 나는 진짜야. 이거야. 잡았어. 잡았어? 이거야. 이거다. 바꾸지 않을 거야. 야 누굴까. 하나 둘 셋. 좋아. 하나 둘 셋.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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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쳤다. 아쉽다. 왜 이런데 못 기는 거야. 왜 이런데 못 기는 거야. 아쉽다. 나 이번 년을 더 잘 풀린다고 그랬었거든. 야 나 오늘 성광이 씨. 우리 양수가 성광이 있잖아. 대박이다. 너무 행복하다. 둘의 케미가 있잖아. 자 이제 메뉴입니다 메뉴. 메뉴. 근데 오늘은 진짜 이거 축제예요. 소민이 날이다 날이야. 아예 그냥 사고 줄었어. 얘죠. 오케이 자 이거. 저 주세요. 뭐예요? 심각한가 봐. 식사가 오늘 뭐. 축제예요? 네. 뭔데요? 자기 라인하고 너무 즐거워. 자 코스요리입니다. 어? 코스요리입니다. 어? 어? 저거 저거 누가 적은 거지? 정말 즐거운 시간 되겠네. 내가 적은 거 아니야? 내가 쓴 거야 내가 쓴 거야. 거기 쓴 거? 나도 코스인데. 아 씨. 뭐 2시간 반이에요. 아 너무 좋다 씨. 야 얘 복수예요. 뭐지? 근데 이제. 저희도 뽑히면 와 이렇게 된 거죠? 당연하죠. 자 강훈아. 자 강훈이냐 세우냐. 손이 이렇게 죄송한데 손 좀 이렇게 들어서 펴주세요. 네. 팔 걷었죠? 자 됐어요. 팔꿈치까지 걷을게요. 어 기운 같다. 그렇죠. 파이팅 파이팅. 자 누굴지. 자 요겁니다. 자 요겁니다. 와. 제발 날 있으면. 날 있으면. 뒤집을게요. 날 있으면. 진짜 궁금하다. 레onne 전개 쓰러지我很eni 좋았어요. 하나 둘 셋. 날 있으면. 야 sleep. 아수. 진짜. 좋겠다. 이거는 불편한 식사를 서로 다 안 좋아하는. 나이스 태풍 부럽다. 야 네しました. 나이스 담은 소비 니도 좋아했었 asleep. 아무도 못하지가 않아. 너가 아주 잘됐네. 얘도 저렇게 뭐가 있겠어. 나도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소리를 언제 먹어. 이빨로 물어뜯는다 이걸. 근데 형은 남아있어. 자 이렇게 그러면 나도 포기할게. 이렇게 할게. 솔직히 나 지금 니들 사이에 중간에 껴갖고 되게 불편하거든. 왜 오빠 같이 노는 거죠.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너희도 약간 스파크 약간 튀고 있는데 딱 5초만. 눈 삐하지 말고 바라보면 내가 인정할게. 서로 안 좋아하는 거. 만약에 눈 삐하지 않아. 그러면 서로 좋아하는 거야. 뭔가 한 명이 좋아하는 거야. 5초다. 웃어도 안 돼. 웃을 수는 있겠다 웃을 수는 있겠다. 시. 자. 5. 3. 2. 1. 1. 1. 야. 근데 너무 나 왜 설레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얘 여의 있으니까 멋있었지 솔직히. 나 너무 멋있었어. 내가 여자였으면 너 좋아했어. 진짜 맹세. 내가 여자하면 너한테 뻑 갔어. 섭씨 주세요. 잠깐만 아 배 아파. 맛있겠다. 뭐 어때 형 화장실 갔다. 화장실 갔다 올게. 맛있지? 응. 아 진짜 맛있다. 배가 너무 아픈데.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마워. 둘이. 좋은 시간. 근데 갔나 봐. 만약에 손에다 바쁜 거 먼저 가. 나 좀 얻고 갈게. 다음 주에 보면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서로 그냥 한 끼 때운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요. 맛있게 먹자 이거 소고기 단백질이 됐고. 맛있어. 계산하고 왔겠죠 오빠? 먼저 팀부터 정할 텐데요. 팀장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순서대로 원하는 팀원 2명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네 한 명씩 고르는 걸로 할게요 가위바위보. 우리 찬옥이하고 재원이나 진짜 오늘 또 너무 좋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시대기 애기 가위바위보. 둘이 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비호 비호. 아 비호 팀 가고 싶은데. 아 비호야? 니가 팀장. 니가 팀장. 니가 팀장. 아니 비가 팀장. 아 적대는 적대 너무 좋습니다. 아 재민이 왕이다 재민이 왕. 저가 팀장이잖아. 저부터 고르면 되는 거야? 예예. 비호부터. 저는. 어 소민아 너 이쪽 봤다. 넓은 거야? 아니야 이쪽 봤어 소민아 긴장하고 있어. 이쪽 쓱 봤다. 야 나미꺼 봤어. 어 지금 쓱 봤어. 쓱 봤어 지금. 비호 누구? 나 1대 1대 나미꺼야. 아니야 나 근데 진짜 게임 잘 못해. 근데. 아 근데. 저는 소민 님. 오 소민아. 저는 소민 님. 오 소민아. 오. 왜 적재생. 오. 얘 지금 적재생 팀장.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야 지금. 얘는 가능성을 적재인데. 야 비호가 누구한테. 다시 해.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나 비호 좋아. 이 꼬야 괜찮아. 나 비호 좋아. 이 꼬야 괜찮아. 아 됐어. 나와. 소민은 저 전체 기다리겠는데. 나 비호 승기 됐어. 땡땡땡땡. 이 꼬 나와. 다시 해도 돼요? 편하게. 편하게. 괜찮아. 다시 외쳐도 돼 상관없어. 난 비호 좋아 진짜.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편하게 해. 안 뽑아도 돼. 저는 재생 님이. 오케이. 까만의 무진 내 손 내가 내리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 아니 저는 진짜 아까 차에서부터 계속 뽑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쉽다. 오빠들이 왜 망쳐. 아이고. 아이고. 하펫 웃었다. 아이고. 손이 치웠는데.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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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의 무진 내 손 내가 내리지. 아니 괜히 분위기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안 뽑은 거냐. 아니야 아니야. 근데 적재가 이번 순서입니다. 순서야. 적재가 이번 순서야. 적재가 이번 순서야. 적재가 이번 순서야. 다음에 가면 되잖아. 적재가 이번 순서야. 적재가 뭐. 적재. 누구랑 별 보러 갈 건지. 자. 저는. 종국이 형님. 아하하하하. 오케이. 얼마나 했고.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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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있어. 나 비오러 갈게. 역시 우리 적재. 센스도 있어. 좋아 좋아. 적재 좋다. 종국이랑 별 보러 가겠다고 지금. 소민이랑. 나랑 운동한 별 보이지. 자 하하. 그럼 난. 누구 셔. 소민이랑. 왜 이러셔. 왜 이러셔. stains? From. 빨리 정 발견해 가. 젖 발견해 가. 젖 발견해 놀아. 오늘 옷이 어울리네. 나한테 왜 이러셔. 나한테 왜 이러셔? 옷이 어울리네. 아 정수발이 다 망쳤어 다 망쳐 좋아 좋아 엉망진창 됐다 엉망진창 됐어 왜 다 망쳐